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워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방금 전에 본 뉴스인데 수능이 또 바뀐다고 합니다. 즉, 이제 입시가 또 변화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요즘 아이들 말대로 좀 격이 없지만 격이 떨어지겠지만 1도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교육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면서 저는 영어를 가르치지만 영어 교과서만 해도 몇 차 개정, 몇 차 개정, 7차 개정, 8차 개정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디자인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만 너무 알록달록 예뻐지는 것 같아요. 내용만. 내용이 아니라 교과서의 디자인만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요구하는 건 똑같아요. 반백 살이 가까이 된 제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나 지금 배우는 내용이나 조금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졌다기보다는 그냥 시대가 바뀐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이다, 인터넷이다 해서 집에서도 케이블 통해서 영어 방송 같은 거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지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게 바뀌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이런 것도 똑같고요. 지금도 한국식 영문법, 투부정사용법, 명사정용법 그런 거 아직도 공부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교육과정 또 바뀌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다 외국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온다고 말은 안 하겠죠. 하지만 다 외국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다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한국화 우리 현실에 맞추는 거죠. 그런데 한국화 되다 보면 그게 좋게 한국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아이들 자꾸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대로 힘들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힘들고 도대체 위너, 승자가 없습니다. 승자는 그러게요. 승자가 누굴까요? 뭐 기득권층이 되겠죠. 결국에는 항상. 뭐 어떤 게임이든 승자는 기득권층이 항상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 있는 사람 위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그냥 일반 서민들 생각해서 글쎄요. 뭐 그렇게 늘 표방하겠죠. 우리 일반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고충을 덜어드리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늘 이 교육 입시 정책은 항상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공감 안 하신다면 네. 뭐 공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항상 그렇게 변화해 왔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이는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까요? 물론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잘해서 한국에서 잘 되는 거 제일 좋은 스토리입니다. 그거에 저도 전혀 반박할 이유도 없고 반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죠. 한국 밖에서는 뭐 특별한 교육의 그런 입시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큰 변화가 없어요. 그냥 굵은 줄기 큰 줄기가 몇십 년이 쭉 가는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예. 뭐 몇 년 주기로 예. 그 콩복듯이 바뀌는 거. 자녀가 두세 명이면 만약에 터울이 한 좀 진다면 이거 완전히 내가 첫 아이한테 적용한 그 입시가 둘째 아이한테는 쓸모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뭐 교육은 백년 대개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냥 헛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한국어로 된 기사인데 그리고 적어도 사교육에 오래 종사했던 저이지만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좋게 가자는 건데 예. 여러분. 제가 국어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그 정도 국어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기사를 읽어도. 그 기사님이 글을 잘못 쓰신 건지 그 교육 정책이 말이 안 되는 건지 그래도 적어도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읽었을 때 그러면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아쉽습니다. 또 어떻게 그게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행복을 주고 얼마나 도움이 될 런지는 정말로 글쎄요입니다. 꼭 외국에 다 나와서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도 좀 과감하게 영어로 교육시켰으면 좋겠어요. 대학교에서도 좀 전공들 다 영어로 공부시키고 예. 수학과학 같은 거 영어로 공교육해서 다 시키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반대하는 분들은 대부분 서민들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국어사랑 예. 대한민국 사랑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영어 배운다고 해서 애국자 안 되는 거 아니고요. 예. 영어 배운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예. 서양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조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또 네.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장난입니까?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소수에 의해서 결정돼가지고 내 아이의 인생이 진로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저는 솔직히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모가 깨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아주 소수분들이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자기의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